기분이 별로야? 따라와. 갈 때가 있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스 맨, 다음 시즌 첫 경기에 너랑 나랑 누가 먼저 올라갈 것 같아?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나 귀국할 거야. 날 떠난다고? 돌아가서도 프로 경기 계속할 거야. 널 쓰러들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소중히 이룰게. 네가 이루어지길 바래. 다시 만날 때 줘. 제스 맨, 경기장에서 봐. 경기장에서 봐. 제스 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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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장에서 봐.